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연어와 소스는 너무 좋아요 소스는 매콤하네요 아삭아삭 오징어 너무 맛있네요 바삭바삭 퍽퍽 진짜 맛있네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토마토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배불러가 잘 어울려요 맛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어야지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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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 interactions 생각보다 맛있어요 젤리 야맛 초 souffle 약간 치즈소스 치즈소스 치즈소스